은혜 나무딴 눈부시던 날 울러울러가는 구름달아 모래대시장 또 이래 앞으로 온코롱당 좋습니다 연간차 바르시네 햇반텀이 극속에 병가있는 연인들 겁니까 남겨놓고 야근하셔볼까 저 멀어졌던 그 종님한테 저 나라도 드려볼까 밝아온 소식 하나 있길래 원둠없는 강리석에 감칠투발뜨딴 커플 정신차려보니 한시간이나 불건데 원래는 언제쯤 이 날씨여 여기서 한 번에 가보는데 여러분 박수다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마치지 말아야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봤습니다 저 멀어졌던 그 동생한테 문자라도 띄워볼까 반가운 소식 하나 있길래 저처럼 용기가 나질 않아 목마침 집안시간만 가고 내 발걸음도 기적거리네 운의 나무가는 불씨로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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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